어트롯 KZ overview 뭐 아직도 분실골? 뭐 아직도 심해요? 올리고 싶어 rode요? 알려볼게 우리의 비법 원포인트 레슨 렛츠 기릿 안녕하세요 하나생명의 e스포츠팀 탑 라이너 소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챔피언은 оз스! stats! Dease의 장점은 제이스입니다. 제이스의 장점은 1레벨을 쎄서 적정글을 카정가할 수 있고 같이 라인전이 센 편이라서 라인전 때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어요. 단점은 라인전 때 이득을 못 보면 후반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라인전 이득을 많이 봐야 한다는 점. 그 정도? 제이스 카운터는 이렐리아가 있는데 이렐리아 상대로는 6집고 난 후에 이렐리아의 궁극기를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맞으면 거의 1대1이 져요. 그래서 카운터를 생각하고 그 다음 제이스를 할 때 우리 팀 챔피언이 조이나 이즈리엘이 있으면 포킹하기 좋고 한타 때 라인전 때는 엑사이나 앨리스, 니신 그 정도로 센 챔피언이 져요 정글은. 제이스의 룬은 콩콩의 룬을 들고 마손팔을 끼고 절대 집중해 주문 장렬이나 폭풍의 결집인데 이건 취향이니까 그냥 알아서 가시면 되고 서브 특성은 지배의 피해맛의 유병포로 그 다음에 공강력 2개 찍고 그 상대에 따라 방어 올릴지 맞아 올릴지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. 제이스 스킬 선반은 Q 다음 W 그 다음 E 제이스 스킬 콤보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이게 캐논폼이에요. 캐논폼 때 Q1을 쏴줘요. 공 날리고 W 킨 상태에서 망치로 바꿔서 그냥 Q 찍고 W 킨 상태로 쿵팡팡 하고 입혀. 제이스 팁 중에서는 망치 Q로 미니언에 걸치게 써가지고 겹치게 써서 적팀 챔피언을 맞추면 돼요. 그 다음에 라인전 때 만화가 부족하다 싶으면 망치로 미니언을 막타를 계속 쳐주면 됩니다. 망치에는 만화 채우는 게 있기 때문에. 제이스 스킬은 풀메탈 제이스가 제일 대중적이고 좋아요. 제이스란 탑라이너 그 자체. 자기 자신과의 성 제이스란 탑라이너 제이스란 탑라이너 제이스란 탑라이너 꿀빠세요. 안녕.